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사이버링크 파워디렉트에서 간단하게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프로젝트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이와 같이 사진을 넣고 대표사진, 그 동영상을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동영상의 대표사진, 회사 로고라든가 자기 자신의 얼굴이라든가 단체사진이라든가 이런 대표사진을 오른쪽에 넣고 왼쪽에는 이와 같이 제목 글자를 이렇게 넣는 방식에 대한 간단한 인트로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처음에 초기 화면에서 새 프로젝트 있죠? 이걸 터치하면 되겠죠?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고 프로젝트 이름에 파워디렉터, 인트로 이렇게 제목을 넣겠어요. 인트로 이렇게.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완료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맞게 하려면 16대9니까 16대9 이것을 터치합니다. 파워디렉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데마스터와 16대9를 터치해서 이렇게 화면이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칼라보드 있죠? 이쪽에 칼라보드를 터치합니다. 칼라보드를 터치해서 저는 여기서 이 색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색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플러스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왼쪽 위에 화살표를 터치해서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지금 현재 5초 정도 되니까 이걸 조금 늘리겠어요. 화면의 보기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늘려놓고 이 인트로는 물론 대개 한 6초 정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저는 이 강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길게 했습니다. 지금 14초 정도 되어있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레이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레이어 있죠? 이리로 갑니다. 이걸 터치해서 여기에서도 역시 이미지를 터치해 볼게요. 이미지를 터치해도 칼라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칼라보드가 나오고 또 여기서 빠져나와 볼게요. 여기서 레이어 터치해서 비디오를 터치해도 칼라보드가 나옵니다. 어느 쪽을 가도 됩니다. 칼라보드로 나와요. 그래서 이 칼라보드를 가서 이제는 여기서 이 색깔이 칼라보드에서 색깔이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 중에서 아주 강렬한 이 붉은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플러스를 눌러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왼쪽에 화살표 있죠? 요거 두 번 누릅니다. 두 번 탁탁 누르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 길게 합니다. 길게 한 다음에 화면에서 보세요. 화면에 여기에서 조절점이 여기 있죠? 이걸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크게 합니다. 크게 이렇게 꽉 채웁니다. 꽉 채우고 가운데를 눌러서 가을린대로 눌러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화면 전체를 2등분 합니다. 2등분 정도 하고 이렇게 놓았어요. 이렇게 놓고서 왼쪽에는 제가 왼쪽에 여기에 뭐 시라든가 무슨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강자라든가 그것을 대표할 만한 사진을 여기 놓고 이 노란 이쪽에는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사진을 가져오려면 이걸 터치하죠. 오브레이드를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겠죠. 이미지 이걸 터치합니다. 이미지를 터치해서 이미지를 터치하면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 사진이 사진 폴드가 쫙 뜨겠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저는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이 폴드를 터치해서 여기서 사진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리리몬로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폴드에서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현재 마리리몬로 사진이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위치시킵니다. 적당히 위치시키시고 이것을 회전을 좀 시켜 보겠어요. 회전시키려면 연필을 터치하죠. 연필을 이걸 터치합니다. 연필을 터치해서 여기에 보시면 뒤집기가 있죠. 이 뒤집기 뒤집기 이것을 터치해서 터치하면 상호가 뒤집혀집니다. 그리고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죠. 지금 오른쪽을 쳐다보고 있죠. 아까 왼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길이를 적당히 조절해줍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는 이것을 여기 조금 이렇게 갖다 놓겠어요.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 여기에 제목을 넣겠습니다. 시같으면 시의 제목 강좌같으면 강좌의 제목 허무 예행같으면 예행 제목 이런 것을 넣는 것입니다. 글자는 글자는 여기 이것을 터치하죠. 이것을 터치하면 T라고 있죠. T 이걸 터치합니다. T를 터치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여기 파워델트는 템프리스 있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만지나 어떤 털이 있습니다. 그 털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 여기 있죠. 이거 하고 이거입니다. 페이드 사용 기본이라고 써놨죠. 이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드 사용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그리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을 때 이 하단에 보면 사이버 링크라고 되어있죠. 영어로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글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화면에서 이걸 터치합니다. 화면에서 이걸 터치해요. 화면에서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 글자 입력하는 화면에 나오죠. 이것을 여기에다가 마지막 끝 끝부분 여기에다가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자판기에서 액션으로 지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넣으면 돼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한번 넣어 보겠어요. 동영상 제작 에서 다음에는 개인지도 이렇게 하고 석송랜드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석송랜드 이렇게 석송랜드 이렇게 넣고 동영상 제작 개인지도 석송랜드 이렇게 넣고 밑에다가 영어로 바꿔서 석송랜드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어요. 석송랜드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걸 터치하죠. 이걸 터치하면 제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장을 터치했어요. 그럼 이렇게 왔죠.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서 적당히 조절해서 여기에 갖다 놓습니다. 오른쪽에 갖다 놓고서 아래쪽에서 길이를 조정해서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서 이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에 보면 연필 있죠. 연필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여기서 타이틀 디자이너가 있죠. 타이틀 디자이너가 있죠. 이걸 터치해서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에 A가 세 개 있죠. 이렇게 이 A, A, A를 각각 터치해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제일 위에 있는 A, B 제일 위에 있는 A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글꼴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글꼴 이름 이 글꼴을 색상에 있죠. 이 색상은 여기에서 화면을 보면 지금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검은색으로 바꿔 보겠어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꿨어요. 이것은 검은색은 이것을 터치하면 여기 색깔이 이렇게 바뀝니다. 색상이 그 아래에는 여기에 세부적인 설정이 쭉 있는데 세부적인 설정이 있는데 그 아우에 여기 글자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 글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기본 있죠. 아래 기본 이걸 터치합니다. 기본을 터치하면 여러가지 서치가 납니다. 레드타이프 서치가 쭉 나는데 제 교회는 서치가 많은데 이것은 사용자가 서치를 이렇게 자기가 또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약 제가 165개 정도의 서치를 무료 서치를 여기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 서치를 각각 따로 넣는 방법은 강의가 올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빙그레트 볼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이런 서치가 있죠. 이걸 터치해야겠어요.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좀 화면에 글자가 굵어졌죠.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정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눌러서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글자를 조금 줄이겠어요.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다시 타이틀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단에 보시면 B라고 돼있죠. 여기 아래쪽에 B라고 B라고 돼있죠. 이건 보홀드입니다. 누르면 보세요. 지금 B를 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굵어졌다 또 다시 원상태로 됐다 이러기요. B는 보홀드입니다. 그 다음 I는 그 옆에 있는 I는 이탤렉체입니다. 이탤렉체는 비슷하게 글자가 눕죠.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A로 갑니다. 두 번째 A를 터치해보면 이거는 테두리죠. 테두리 글자의 테두리인데 이것을 초록색을 하면 초록색을 해가지고 길게 이렇게 하면 보세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면 크기가 됩니다. 이렇게 만약 흰색을 했다면 이렇게 하면 흰색이 아주 두드리되게 나타나죠.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키네마스터 아니 키네마스터 아니고 파워디렉터가 이 부분에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흰색을 하고요. 여기서도 세부적인 색상을 아래쪽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는 세번째 A 세번째 A를 터치합니다. 세번째 A를 터치하면 이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림자를 터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화면 해보세요. 그림자가 생겼죠. 이 그림자를 제가 붉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붉은색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현재 붉은색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서 아래쪽의 제일 밑에 보세요. 그림자 채우기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을 보세요. 그림자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이렇게 화면을 여기 보시면 그림자가 붉은색이 채워졌죠. 붉은색이 채워졌어요. 이 그림자 길이도 이렇게 길게 지금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길게 됐죠. 짧게 길게 짧게 이렇게 이 부분은 키네마스트보다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파워디렉터가 이렇게 설정을 설치합니다. 이걸 물론 그림자를 검은색으로 해볼까요. 검은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색깔을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저 왼쪽에 화살표 있죠. 이걸 두 분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너무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인트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대표 사진을 넣고 한쪽에는 제목을 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음악을 넣고 계속해서 편집을 하면 되겠죠. 이상 파워디렉터에서 인트로 동영상 인트로 도입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